안녕하세요. 어렸을 때 초등학교때 오락실에 나왔는데 세뱃돈 받고 만원을 받았는데 만원으로 친구랑 이것만 해가지고 만원을 다 쓴 적이 있어서 그래도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. 일단은 만원어치를 해 보겠습니다. 만원어치를 얼마나 먹으러 갈지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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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suspense 자막 영양제 1 빗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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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버튼이 꺼버려야 됐나 만원으로 얼마나 갈지 어렵을때 만원이면 엄청 비싼 돈이 있는데요 왕국으로 돌아다니고요 그거를 내일로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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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 다 쓰면 엄마한테 맞았을꺼에요 맛있는 간상으로 게임하는데 다 쓴다 어렸을때 만화로 많이 붙였죠 기운도 뭐 긴장없는 운영하니깐 돼지 나오고 돼지 돌염변제 여기 4부는 쥐새끼래 참 불쌍하게 원래대로 안오라고 쥐로 되가지 참 안타깝습니다 쥐로 되가지 쥐새끼래 아 200원이네 200원이네 태국강 200원이네 옛날에 200원이면 라면 200원이네 10원이네 아 부족하러 가고 10원이네 아 10원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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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부분 공작업이 있을 때 스트릿 파이트를 했었는데 저는 스트릿 파이트를 금방 죽으니까. 이게 째리로 해서 이건 좀 안되겠는데. 피자다. 피자 먹고 죽겠네. 다 맞다. 피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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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adowing card. Regional move. 사다리 타고 올라갈려는데 올라갈 것 같고 로봇 강아지가 나무 히트를 할 것 같고 타입은 철군인가? 사다리 타입은 철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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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군이 철군을 받아라 파으면 더 좀 다 Sims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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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규 crowds 어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띠 다 먹을 수 있었어 띠 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닌다 죽어오는가보아 에이프릴이 4월이었나요 4월 4월 을 가러 가야 하는데 나는 4월은 싫다 5월 4일 아.. 7백원을 썼는데 7백원은 옛날에 엄사금이거든요 저한테 자장면이 2천원이야 7백원 att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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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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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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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부. 1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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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닌자 거북이는 핵미사일 맞아서 도련변이가 됐나 원자핵을 맞아가지고 때리기놈을 이렇게 휘둘르네 별걸 다 쓰네 어우 쎄다 왜 3400원 썼어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 내 돈 다 써가지고 그만 좀 휘둘라 총 쏘지도 않고 휘둘르기만 하네 너 개머리판에 맞아본 적 있냐 개머리판에 한번 맞아볼려구 거의 5천원 써갑니다 내 5천원 내놔 저거 무서운 놈 저거 얼마나 칭그럽으니깐 배에 뇌가 들어갔나 요즘은 진짜로 뇌에다가 기계에다가 뇌를 집어넣는다고 그러죠 참 무서운 새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계하고 뇌가 합쳐질 거에요 잠시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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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히 윤리도덕의 문제가 생기는 시대입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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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진짜 쎠네 저거 어휴 진짜 쎠네 모모 4500원 썼어 4500원 내놔 짜장면 두 개를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니가 4천5백원을 가져왔냐 4천5백원 날렸어 저거 5천원을 써가네 예전에 레고가 2만원이었나 만원이 비싼 돈이었는데 저 녀석이 어딜 발로 차 이 녀석 니가 슈퍼맨이야 눈에서 레이저 속에 레이저를 그만 쏘라고 그만 쏴 죽을때가 되는데 죽지도않고 돈만 먹어 5천5백원 썼습니다 5천원 내나 뇌가 돌아다니고 슈레더다 야 야 슈레더 한 명이 나와야지 두 명이 나오고 있어 야 비겁하게 2대1이 뭐냐 왜이렇게 또 2대1로 해서 저런 망하려면 흠 근데 진짜 티브이가 엄청 큽니다 티브이가 부자 부자입니다 엄청 큰 티브이에 살고 있어요 거북이로 만들면 어떻게 해 거북이로 만들면 어떻게 해 인마 아 아 아 아 아 아 장남새끼 저거 흠 5천원 썼어 이씨 이 새끼야 더위 사냥이 300원이었는데 5천원 쓰고 이거 라면 라면이 200원이었는데 너 때문에 5천원 썼다 엄마한테 맞아 죽었을거야 5천원 썼다고 그만 때려임마 아 못생겨서 가면 썼구나 못생겨가니 가면 벗지마 시바 못생겼어 못생겨갖고 시바 가면 벗고있어 니암 아싸 만화에서는 시바 끝내지도 못한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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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원 썼네 씨 5천원이면 아 5천원이면 비쌌지 5천원이요 5천원이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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